저런, 쓰레기 때문에 길이 너무 지저분해요. 청소차 러비와 함께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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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이거 구멍이 방금으로 계속 쓴다고요. 어떻게 변경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저게 변경이 바뀌었지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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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 청소차 덕분에 길이 깨끗해졌어요. 신이 난 러비는 재활용 로봇과 함께 축을 치웠답니다.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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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호! 잘했어!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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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 청소차 덕분에 길이 깨끗해졌어요. 신이 난 러비는 재활용 로봇과 함께 춤을 추었답니다. 응급차 앨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앨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알력을 알맞은 자리에 놓아주세요. 오! 야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잘했어! 몸이 아픈 친구들, 들것을 실어주세요. 들것을 놓여 앰듈런스로 옮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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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짐을 모두 수리 안으로 옮겨주세요. 목적지까지 짐을 옮겨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야호!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저한테 이전에 조여주세요. 노릇을 중간에 잠이 정해져요. 스티커를 돌려주세요. 스티커는 하나씩 없기 위해 스티커를 내려놓아주세요. 야호!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토토가 고장난 로기를 뚫고 가고 있네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경찰차 페트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페트를 점검해 볼까요? 무전기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방금 도둑을 본 것 같아요. 검은 복면을 쓰고 두리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출동해 주세요! 야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원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원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원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잘했어!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숙지는 중에도 붙여주세요.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도둑은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잘했어요. 스티커를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렌트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화살표 짐을 옮겨주세요. 짐을 콘테이너 안으로 밀어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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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를 però Base 2 정비가 끝난 빌리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와, 빌리는 정말 힘이 되구나 캐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캐리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이거 집중이 되고요 이건 당신이 건물인 엿 이러고 계십니다 방황이 REAL 능믄는 about todo 이의 양 fé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아기 자동차들을 모두 기계에 신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가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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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를 모두 붙였어요. 그때, 지나가던 누리가 다가왔어요. 안녕?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뭐? 어딜 가는데? 일단 타봐. 누리는 철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누리는 곰터에 도착했어요. 곰터에는 커다란 천막이 있었지요. 어? 저게 뭐지?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천막 안에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네요. 난 깜짝 놀라겠어! 몰래 숨어있겠어! 선물도 잔뜩 준비했다고! 어? 정말? 꼬마 버스들과 하나는 맛있는 케이크를 스피드와 샤인은 멋진 암낙감을 준비했네요. 철수는 케이크의 촛불을 푸우우 불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며 재빨리 폭주를 맞추려줘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철수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들 정말 정말 고마워!